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꽃잎을 다 모았는데 레드코인이 없어 이제 레드코인이 부족해 가봐 이거 여기까지 아껴야 돼 와 레드코인이 5개나 부족해 어떻게 된거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계속 레드코인 3개를 못 먹었어 3개나 과연 그 3개는 어떻게 얻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인가 자 이걸 이걸로 1000원 하고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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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아까 거기까지 가면 19개를 모아 나머지 1개가 어딨냐 이게 문제야 나머지 레드코인 1개 나머지 1개는 어디서 모을 수 있을까 여기도ford 3개 자 이렇게 코인 20개 다 모았어 좋아 이제 월드 1-7 엉덩이 찢기로 위기 탈출 왠지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찍고 찍고 또 찍고 엉덩이는 사랑이니까요 말고 안 튀기는 빨간걸로 그래 아주 훌륭해 빨리 나와 난 니가 주는 날이 꼭 필요하다고 뭐야 왜 이거에 다쳐 좋아 이정도면 됐어 아니 이런 아니 이런 자 이곳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 자 이렇게 해서 첫번째 꽃잎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번째 꽃잎을 얻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두번째 꽃잎을 얻어주고 자 두번째 꽃잎 콩이 있니래 자꾸 왜 어딘가에 또 니가 뭘 놓치진 않았겠지 나 그렇게 믿고싶어 자 스타를 획득하면 슈퍼맨이 됩니다 벽은 물론 천장까지 대시할 수 있어요 빨간색 스타는 더 특별해요 로켓처럼 빠르게 날아가 벽과 적을 부숴버린답니다 스타 무슨 소니 또 아니고 아유 다시 아 이런 괜찮아요 다시 이쪽으로 가면 스타가 스타가 있으니까 자 달려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야 정신차려 다 먹어야 된다고 다 먹어야 된다고 잠깐만 야 그렇지 자 이제 두개만 더 먹으면 돼 한개구나 오케이 알겠어 아 뭐야 잠깐만 아닌가 레드코인하고 상관없나 저기는 아니 혹시 모르니까 아니 혹시 모르니까 아니 혹시 모르니까 자 저안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안되네요 여기 뭐 당연히 안될거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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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숨어있으면 내가 모를줄 알았드나 자 너도 한 번 더 말고 그렇지 떨어져 왜 안떨어져 와 왜 안떨어져 왜 안떨어져 버티는거 보소 이놈아 누가 그러랬어 여기도 못들어가네 흐흐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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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남았는데 레드코인이 왜 안보여 여기? 그렇지! 레드코인도 다 모았다 이제 더이상 이곳에는 미련이 없어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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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제 1-8 거대 콩돌이의 성 龍 어우 이게 바로 콩돌인가? 알았어 콩돌아 아주 콩돌 콩돌하구나 내가 혼내주지 콩돌이 자 열쇠가 필요하죠 자 숫자가 표시된 블록은 그 만큼만 밟을 수 있습니다 점프할때마다 숫자가 줄어드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조심하세요 아 이러면 안되지 자 이럭 자 열쇠를 얻고 들어간다 망했어 망했어 딱봐도 다들 레드코인들인데 이걸 어떻게 다 먹어 아 제발 제발 다 먹자 다 다 다 오케이 다 먹었다 후 좋아 깨롱깨롱 영신 칼같은 플레이가 필요해 칼같은 플레이가 필요해 오 역시 아아아아아아 아 뭐해 왜 야아아아아아 아 망했어 아 아 아 아 아 결국 날개 날개요시가 나오나 그래 컨트롤이 정말 쓰레기인 인간한테면 주어진다는 날개요시 마성이는 바닷바닷 마성이 바다바다바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서 먹을 수가 있는데야 이게 안보여가지고 입시해서 정말 드리럽죠 정말 유용한 날개 요시 무시무시한 친구죠 날개 요시 내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구나 까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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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옵나 까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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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동그라미 블록을 두드리면 커다란 스마일이 스마일 블록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연상 요거 말이죠 그렇지 레드 코이 정말 소중한 아이템이지 바다 바 airflow 바다 바 Time 무리하지 않고 진행을 하겠어 왜냐면 이러다 죽으면 매우 빡치니까 안전시 자 자 아 멈춰놓고 요걸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리고 왠지 여기도 뭐가 숨어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안되네 아 더러운거 아 그렇지 여기 뭔가 숨어있을 줄 알았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가 아니야 꽃이 관계가 없잖아 어디서 놓친걸까 아 아니아니 아직 몰라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냐 몰라 진짜 모르는 일이야 이런데 숨어있을 수 있어 그래 아직 내 꽃잎 찾기는 끝나지 않았어 아직 내 꽃잎 찾기는 끝나지 않았어 아 아 저걸 태고 올라가라 이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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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숨겨져 있음이 이 근처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묘한 예감 한단 말이야 아 그런 일이 없다고합니다 cosmetics 뜬 뜬 뜬 뜬 뜬 뜬 일단 까 개롱 개롱 어렵잖아 그래 아아 아 아 자 콩 먹어서 탄약을 보출은 하고 그래 아빠들 술안주로 짱이지 어디서 고렁고렁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셋 왠지 가슴이 아프구만 요시